안녕하세요 크롱이 집사입니다 줄여서 앙크집 벌써 크롱이 브이로그 4편입니다 유튜브 편집은 생각만큼 힘든 것 같습니다 슬기 3편에서 심어놓은 상추씨가 벌써 다 자랐습니다 일주일만에 5cm나 큰 것 같습니다 제 끼도 일주일에 5cm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고기에 싸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크롱이가 자꾸 땅을 파고 들어가 은신처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은신처에 각을 잡아줄 뚜껑입니다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려 6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에서 사바나 모니터는 개미굴 혹은 땅속에 파고 들어가 상자가 사냥감을 기다리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상자에 차륙을 붙여줍니다 초등학교 수업시간이 생각납니다 은신처에 문이 되어질 부분을 잘라줍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은신처를 만들 생각이 생기신다면 적극 추천입니다 초등학교 때 생각이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찰흙은 지금도 500원입니다 찰흙의 값은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빈 부분 없이 꼼꼼히 붙여줍니다 은신처가 너무 없어 보여 이쁘게 꾸며주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어로 하는게 조금 더 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한국인이라 자동으로 한글로 한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바위 모양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줄여서 바위 피식 웃으셨나요? 그럼 성공입니다 안 웃었다고요? 그럼 바위 바위 모양을 정리해줍니다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나요? 크롱이의 울트라 슈퍼 은신하기 딱 좋은 은신처 완성입니다 누가 팔라고 해도 안 팔거에요 은신처를 세팅해줍니다 간혹 왕도마뱀 베이비 때는 은신처를 하면 싸놓아진다고 안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엔 없는 것보다 있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크롱이 친구를 은신처 위에 올려줍니다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은신처와 사육장의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육장에 고구마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고구마 등장입니다 고구마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고구마가 똥이 같습니다 고구마 화분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흙을 단단하게 눌러줍니다 똥이를 보고 크롱이 친구가 놀랐나 봅니다 똥이 묻기 완성입니다 사육장이 점점 활기 넘치는 것 같습니다 크롱님 등장입니다 크롱이를 데려온지 3주가 되어갑니다 많이 커진 것 같나요? 볼 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죽은 거 아닙니다 왜 이라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슈슉 하는 소리는 크롱이가 위협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명칭은 바로 히싱이라는 것인데 히싱 소리는 크롱이가 커질수록 같이 커질 것입니다 크롱이가 얼마나 식욕이 많을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코코피트를 두껍게 깔아 안전합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생각해보니 크롱이가 브이로그에 조금만 나오는 것 같아 5편에서는 크롱이 위주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줍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손 위에서 밥을 주고 있습니다 점점 손에 대해 경계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살짝 겁을 먹긴 하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습니다 도마뱀도 반려동물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의있게 고개를 돌려 먹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거나 고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크롱이의 하루는 행복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크롱이의 밥이 됩니다 크롱사이프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구독 Forsch